거의 지금 5월달부터 한 달간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피 시총 3위를 이탈했습니다. 탈환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가 계열사가 118개가 있습니다. 118개, 카카오만. 지금 카카오가 모빌리티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카카오톡 메신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나름대로 지금 금융 관련돼서도 카카오뱅크,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라든가 해서 점점 뭔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맞습니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고점이죠.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액분할 한때가 4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13만 원,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2020년 12월, 2021년 1월달 지금 2020년, 그러니까 작년, 반년 만에 거의 2배, 3배 가까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반년 만에, 그렇죠? 엄청난 상승이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계속 보압, 박스를 그리다가 그렇죠? 정고점을 강하게 이탈을 했고 이때가 2020년 5월달 이때가 왜 그랬냐면 이때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의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이 비대면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부터 해서 뭔가 전반적으로 IT, 그렇죠? IT, 비대면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좀 매출이 크게 크게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정고점 돌파했을 때가 3만 9천 원대 지금은 14만 4천 5백 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들어가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지금 들어가서 여러분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 약간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실 거면요 13만 원대의 여러분들 지정 매수가를 설정해 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들어가기는 조금 늦고요. 물론 정고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좀 조정을 주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카카오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많이 올라갈 만한 주식이긴 한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14만 4천 5백 원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약간 눌림을 주고 14만 원 정도에서 신규 매수를 좀 들어가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너무나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고평가 되어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들어요. 들기는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주봉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한번 눌림을 좀 크게 주지는 않을까 싶어요. 전고점을 뚫긴 뚫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줄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한번 좀 눌림을 주고 가지 않을까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보여집니다. 카카오라는 종목 자 이거 기업 분석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업 분석 카카오 카카오 자 매출액이 지금 2021년 2020년 12월에 4조 4조 1500억 정도가 매출이 발생을 했고 2021년 3월달 붕괴는 1조 2580억 정도 매출 총 이익도 마찬가지로 연년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 좀 사셔야 됩니다. 사실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729억 그죠? 2068억 4559억 1575억 물론 약간 줄긴 줄었지만 전년 동계 대비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장주들 그죠? 나름대로의 성장 관련된 모멘텀들이 충분히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사주시면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성장성 지표 크게 증가했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이 종목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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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쳐야 되겠나? 네이버 네이버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봉상 봤을 때 이제 막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죠. 돌아선 모습인데 주봉상 주봉상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 자리가 지시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업 분석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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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ft 또